가기사는 증시각독이 안녕하세요 증시각독이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이마을 여러분 모두모두 반갑습니다 토요일날 아주 화창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씨는 조금 쌀쌀하지만 하늘은 매우 파른 하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의 일중 변동이 상당히 컸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을 제가 조금 늦게 만나게 되었는데 새벽 3시에 잠이 좀 깼어요 아, 나이 먹어서 깬 건 아닌 것 같고 습관성으로 제가 좀 일찍 일어나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 성향 따라 잠시 눈이 떠졌는데 그래서 미국 시장 어떨까 하고 살짝 봤어요 근데 뭐 그때는 미국 시장 정말 가장 뜨거웠던 시간이었고요 오히려 그 이후로 시장이 조금 심이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만 해도 모든 지수가 다 올랐고 반도체 모든 지식도 올랐고 기술주들은 상당히 올랐고 아마존은 15% 이상 올랐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S&P500은 0.52% 오른 4,553 다우존스는 0.06% 떨어졌어요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고 플러스 나던 게 마지막에 또 밀리면서 마이너스로 전환됐는데 폭은 크지 않고 35,089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1.58% 상승을 하면서 14,098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도 무려 11% 폭등을 하면서 4만 달러를 회복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아마존이 아마존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이제 사실 기성 기업들이 아마존드 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마존 때문에 다 퇴출된다 미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온라인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사실은 미국 사람한테 그게 되게 신세계인가 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일상이잖아요 굉장히 오래됐고 근데 그 일상이 된 거에 쿠팡이라는 갑자기 신흥강자가 나타나면서 또 시장을 돌육을 시켜서 또 놀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서 미국은 비교할 수 없죠 새벽 배송, 일일 배송, 특급 배송 이런 별별 것들이 다 뜨면서 엄청난 충격을 많이 놀람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얘네들이 이제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프라임 서비스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 우리가 하는 소위 말하는 특급 배송에 준하는 그런 서비스를 돈 내고 봤거든요 1년에 몇십 달러를 내고 봤는데 이거 가격을 올리겠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 이거 뭐 아마존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가격을 올리는구나 아마존은 넷플릭스하고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기업입니다 수십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만 명도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8천 명대의 고용을 하고 있는 회사죠 그 회사에서 말한 책에 의하면 그런데 이제 1인당 매출액이나 이런 걸 따지면 상당히 크게 차이 났는데 아마존은 어떤 위치에 있냐면 지금 이 시대에 상당히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물류와 온라인을 접합하고 있는 독특한 회사죠 그러니까 구시대와 신시대를 연결하고 있고 또 하나 구시대를 신시대로 바꿔주는 그걸 그 시대로 표현하기는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바꿔주는 데 중심이 되는 회사라서 굉장히 상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아마존 프라임의 가격을 올리겠다고 하니 투자자들이 환호하면서 주가를 13%나 폭등시키면서 3200달러대로 주가를 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3152달러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일회성 요인이 있었습니다 주당 실적이 보통 얘네들이 얼마를 했냐면 15달러대 내외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분기 실적이 그런데 이번에 분기 실적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7.75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리비안에 대한 투자를 했잖아요 리비안 테슬라 대학마 리비안 리비안의 뒷배가 바로 아마존이죠 거기에 주가가 엄청나게 뻥튀기가 됐잖아요 거기에 따른 차익 때문에 이렇게 주당 순위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만약에 25달러 이상 이렇게 이익을 낸다면 갑자기 아마존이 갑자기 엄청나게 저렴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성장하고 매출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 기업이 PR 배수로 30배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독특한 흐름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가장 비싼 주가였던 아마존의 주가가 이게 이제 빅테크들의 아침에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약간 늘었다 줄었다 하긴 하는데 지난 3분기는 많이 줄었었죠 이익이 그래도 이제 평균치로 환산해서 해보면 대략 그 PR 배수가 45배에서 50배 사이 어디쯤에 형성이 되겠더라고요 갑자기 이번처럼 많이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주당이익이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들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시간이지만 PR 배수가 떨어져요 이 회사가 옛날에 엄청나게 높은 PR 배수를 갖고 있었던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5대 빅테크 중에서 가장 높은 PR 배수로 해서 아마존은 너무 비싸 이랬었는데 계속 이익을 증가시키면서 그 높은 배수를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했고 이것이 빅테크의 저력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미국 주식이 조금 하기 쉽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한국을 버리고 미국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0년간 한국 주식만 했었으니까 그게 조금 당황스럽고 적응이 좀 안 됐는데 괜찮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개인들이 버티기에는 훨씬 더 좋은 시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처럼 변동성이 큰 데는 개인들이 직접 뛰어들어서 좋은 결과 내려면 방법은 있죠 계속 저희가 안 내야 되는 욕심을 버리고 수익률을 좀 낮추고 아주 긴 시계열로 투자를 하면 투자를 해서 완전한 저평가에 있는 기업들만 잘 골라내고 그걸 버틸 수만 있으면 한국도 괜찮아요 굉장히 왜냐하면 기초적으로 주가가 낮은 주식들이 꽤 많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가격 변동이 너무 이렇게 시장 변동이 너무 이렇게 크게 나타나니까 거기에 심리가 쫄리시는 분들은 조금 견디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마 22년도는 모르긴 몰라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22년도 1월 달에 한번 세게 얻어맞긴 했습니다만 22년도 연말에 가면 흑백이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을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즉 실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좀 세지 않을까 1월 달처럼 무작정 빠지면 좋은 사람 실력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다 같이 빠지는데 이렇게 했다 제자리 찾았다 떨어졌다 제자리 찾았다 좀 올랐다 제자리 찾았다 이러면 재미난 시장이 될 겁니다 오늘 올해 연말에 한번 보시자고요 재밌을까 어떨까 자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이 이렇게 큰 변동성을 가지는 결정타 역할을 했던 것은 올르다가 쭉 떨어지고 다운은 마이너스까지 떨어지고 했던 것은 비농업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상을 깨고 큰 폭상승을 했습니다 예상은 얼마였냐면 15만 정도 늘겠지 했는데 얼마가 늘었냐면 46만 7천명이 늘었습니다 오 이게 웬일이야 왜냐하면 1월 달에 사키인가요 그 백악관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오미크론이 1월 중에 최고 정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고용이 나쁠 거라고 사전 경고를 줬어요 그러니까 시장 충격받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오히려 충격받았어 그 얘기 때문에 지금 아 그래? 그럼 고용 떨어져도 그렇게 충격 안 받을게 이랬는데 고용이 어떻게 나왔다? 엄청 높게 나왔어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 시장이 왜? 이게 웬일이야 이제 오미크론도 영향을 안 받고 고용까지 빵빵 터지면 임금 인상도 되었고 그 다음에 임금 계속 높여주는 분위기고 그러면 계속 고용까지 많아지면 임금 인상이 고착화되면서 이것들이 뭐를 건드린다? 인플레이션 건드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다시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금리를 3월 달에 0.25% 25pp 올린다고 했던 게 조금 내려가고 50pp 올린다는 게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불안하지 그래서 이 상황들이 어떻게 나타났냐? 채권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10년문 극채금리가 제 예상보다 빠르게 저는 채권에 대해서 1년 내내 안 좋게 얘기했잖아요 아시잖아요? 2000년대 중반부터는 2020년 중반부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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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해서 채권 안 된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얘기 1년 동안 들으셨던 분은 제가 그 얘기했던 거 굉장히 잘 이해하실 거예요 마치 채권쟁이들의 무슨 저승사 같이 계속 채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얘기했죠 그러면서 채권 이상하다 채권 보유 편향 심하다 이랬었었는데 물론 이제 약간 소발의 주자 끼지 왜냐하면 저도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로 오랫동안 강하게 됐고 공급 적자가 이렇게 오래될 거라고 상상은 못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중국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말 얘기는 드리긴 했었죠 그 정도까지는 근데 어찌되었건 지금 상황들은 공급 적자가 계속되어지고 저희가 보기에는 상반기에 해결되는 건 거의 물 건너가는 분위기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 고용의 증가 임금 인상에 따른 요인 인플레이션 요인의 상존 거기에다 취업자수의 증가 이런 것들은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을 하게 하죠 심리현물 국채금리 1.916 장중에는 1.92%가 넘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놀랍도록 현재 가장 극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는 독일 심리현분투체인데요 장중에 어마무시하게 올랐다가 오히려 이제 좀 순고로기 하면서 0.2%로 지금 자리를 잡습니다 어제 그 저녁에는 이게 좀 수치가 잘못 나와서 0.5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이게 진실이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뭔가 데이터가 저녁에 잘못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0.22%까지 가다가 0.20% 기록을 했습니다 2년물 금리는 1.316% 30년물은 2.21% 3개월은 0.23%가 나타나면서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 차는 60BP 0.6%로 좁혀드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미국에서 1월 금리 선물 지금 채권시장 얼마나 패닉스 속으로 빠져들고 있냐면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JP무관에서 그 금리 한국 금리 두 번 올리겠다고 얘기했고요 두 번 올릴 것이 예상된다고 얘기했는데 통방문이라고 있어요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했던 회의록 우리 쉽게 얘기하면 FBMC 회의록 그런 것처럼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한 명 빼고 주상영 의원 한 명 빼고 나머지는 모두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다는 기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1월 달에 금리 올리고 10월 달이나 금리 한 번 더 올리고 끝 이랬거든요 한국 분위기가 지금 두 번 더 올릴 것 같아요 한국 금리 두 번 더 오릅니다 여러분 두 번 더 오릅니다 1.75%예요 연말 기준으로 기억하세요 1.75% 자 그럼 대출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3% 금리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3% 된다고 해서 3.5% 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급락을 하느냐 그건 아니지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소위 말하는 영끌 영끌에 의한 갭 투자 갭 투자를 한 5개 6개 했어 근데 금리가 처음 빌렸을 때 2.5% 3%로 빌렸는데 4.5%로 올라가 이거는 조금 충격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버거운데 그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질적인 공급이 있어야 돼요 즉 개량된 주택에 질적 공급이 일어나야 공급이 일어나면 공급이 많으면 집값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집값 떨어집니다 선례발을 치지 않아도 떨어집니다 공급이 적어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모든 게 수요 공급 법칙이거든요 저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얼마나 채권시장에 쫄고 있냐면 내년 1월 금리 선물이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내년 1월 1년 뒤에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는 선물 시장의 개념은 1.4%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1.4%입니다 지금 0% 잖아요 0에서 0.25 잖아요 그럼 0이라는 기준점을 치면 1.4까지 올라가는 0.25% 25 25 25 25 25 1 25 0 1.25 25 25 1.5 6번 금리를 지금 반영 금리 올리는 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미국 금리 선물 시장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 것은 뭐 어제 이미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영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그 내용 내용이 더 무서웠어 0.25% 올렸는데 간발의 차이로 0.25 올렸다 아니면 0.5% 올릴 뻔했다 라는 것이고 ECB 태도도 급변 그 강력했던 라가르 총재가 데이터에 의존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돌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미국의 시장은 미국 연준의 총재들이 나와서 뭐라 했나요 4번 정도 금리 올리는 게 합당하고 3월부터 단계적으로 올릴 것이다 50BP까지 오르는 건 좀 아니다 라고 매파적인 분들조차 그렇게 얘기하면서 금리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들이 진화되었죠 그런데 다시 이번 고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자 안정되었던 그 심리가 진화되었던 불꽃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시장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고 기업들은 빅테크의 엄청난 실적에 의해서 아마존이 아마존한 아마존이 전부 캐리한 이런 흐름이라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하고 금융시장 전반적인 분위기하고 주식시장 분위기가 좀 달랐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시장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여기에다 추가로 원유값은 2014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92달러 내외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차에 기름 넣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주간으로 6%나 올랐어요 그리고 7주 연속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 약 22%나 6가 올랐고요 3년 동안 70%나 6가 올랐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다? 인플레이션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주는 건 에너지다 에너지 가격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리가 다시 불거지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것들이 시장의 컨센트를 누르면 흔들렸다가 기업 실적 보고 괜찮으면 올랐다가 그래서 또 불안하면 떨어졌다가 또 연준 총재들이 세게 얘기하면 떨어졌다가 좋게 얘기하면 다시 올라갔다가 그것을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몇몇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였죠 일단 앱 페이스북 메타에 의해서 쇼크를 먹었던 증시가 아마존에 의해서 구원이 되는 흐름이었고 핀터레스크 11%나 상승 스냅은 무려 실적이 개선되면서 58%나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과 일요일 소소한 동영상이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인데요 저희 증시각도기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죠 즉 지금 현재 고객의 자산을 꽤나 많이 운용하고 있는 두 운용자들 간의 솔직한 토크가 여러분을 찾아뵙게 됩니다 유동원과의 대담, 각도기와 사랑하는 투자자 순서로 오늘과 내일 나눠서 나갈 테니까요 즐겁게 즐기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순장의 브릿지도 여러분을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안녕